미드 제이스 대작전으로 해야겠다 연습은 너무 연습 같으니까 대작전은 좀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무슨 대작전 살짝 대작전이라는 단어도 좀 올드한 것 같긴 함 예전에 많이 쓰던 대소동 대작전 사실 이런 류의 단어가 뭔가 올드하달까 짱구 극장판 제목 같아요 맞네 다시 한번 가보자 미드 제이스 한번 해볼까 눈 오면 좀 어쩔 수 없이 카사딘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뭔 제이스요 나나도 괜찮진 않아 어 신나라 상대로는 용랩까지 그냥 파밍만 하면 된다 뭐 할 게 없습니다 용랩까지 안 좋으면서 파밍하고 텔포 타면 돼요 CS는 챙길 수 있는 것만 바텀 굿 좋아요 아 네 아 저거 아깝다 아 이게 맞아? 진짜 아깝다 아 이게 안 맞아? 네 잡았다면 오케입니다 사실 전멸이 좀 아깝긴 한데 괜찮아 다들 왜 쓸 일 없어 녀석 딱 걸렸지 귀신이 있다고 나한테는 아 까비 좀 아까운데? 음파를 끝까지 아끼지 사비오 평타 미리 치고 평타로 먹고 이 평타로 먹고 평타로 먹고 W, Q로 다 먹어주면 굉장히 좋다 나인을 좀 만들면서 갈게요 이거는 가고 있긴 함 저도 팽 해야겠다 내가 좀 아쉬운데 둘이나 죽었네 아 이거 탑도 까비 나인이 그래도 누가 상대팀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인은 괜찮죠 아가 좀 만들고 와서 아 이거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신이 되게 잘해준다 아 이걸 버리를 안주네 아 깜짝이야 갑자기 럭츠 속박이 날아오냐 그럼 가져야겠는데 핸드라우는 안와요 뭐야 이거 아 에바 실수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실수했는데 공 누르는 걸 실수해가지고 좋습니다 나이스 오히려 좋아 결과는 오히려 좋다 사실 누누를 깔끔하게 잡았더라면 신드라까진 못 잡지 않았을까요 아님 말고 곧 타워 한 칸 먹었으니까 나도 압박 좀 해야겠다 억울해서 나도 타워 좀 먹죠 어? 신드라는 한 칸 먹었으니까 나는 두 칸 세 칸은 안될듯함 아 흠 모른다 이거 전혀 모른다 모르는 눈침 아무리 봐도 아니 아니 역주행하면 살 것 같아 얘들아 눈은 살았네 내가 눈을 쫓고 아트록스를 리신 줬어야 됐나 좀 잘 나눴으면 둘 다 잡지 않았을까 뭐가 중요하냐 게임 끝났는데 어? 어? 아 네 네 고마세요 네 어 왜 그래 왜 그래 슬로우 묻혀주고 도망가면 나이스 승 고맙습니다 우리 국밥이다 진짜로 어? 제이스 대작전? 한번 들어갈까? 카사딘을 배냈네? 이건 제이스를 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제이스 대작전 옛날에는 룬을 돈 주고 팔았으니까 이해되는데 어 X해주세요 X 한 판 하자 제이스 달라고 하니까 리신? 방어력 들자 X 공사를 드네 공사 들자 X 대작전 카사딘 호יי 좋습니다 카타 상대로 백스가 또 좋아서 탑으로 갈 수도 있음 계속 안보이네요 탑에 다 있네 다타가 라인 다 버리고 가는거라 안죽기만 하면 이득이죠 좋습니다 화가 많이 났나본데 이 친구 말도 안되는걸 들어오네 피안합시다 이거 어쩔수가 없다 아 좀 아깝네 좋습니다 받을 수 있나 이거? 다행이다 힐 날뻔 와 아깝다 아깝다 맞았으면 킬인데 킬 날뻔 와 다행이다 또 이거 밀자 탑이오 버젝트는 없네 아깝다 나이스 탑이오 공을 좀 아깁시다 지금은 이렇게 확실할때만 던져주는게 좋다 아 아 아 과연 다행이다 그래도 이겼다면 오케이 아닐까요? 발업먹으면 되니까 탑이오 진짜 잘 떴네 이런식으로 합의 꽂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그쵸 이건 누가봐도 마지막임 어? 위대한 조트다 아니 조트야 얘 뭐야 아니 나 마음아버서 못때리겠는데 그런게 어딨냐 그냥 죽어라 가버려 어? 어? 뭐야 회색왕자 조트는 뭐야 좀 강해 어? 이게 맞아? 패턴은 아 아니 아까 봤던 그거네 어 으악 앗 어 봐주라 조표야 ıyor 으학 앗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악 아 고마 schema whatever の 내가 이겼지만 너무 세다 이거 이 영혼 약탈자를 낀 좋던가? 상당히 강한데요? 킬 났다리 지금부터 안맞게 가네? 안될거같은데 너무 어려워 어? 회복 실패 실패 안 맞으면 될 듯함? 근데 그게 쉽진 않음 다시 실패 이건 좀 조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음 상당히 안정적이야 지금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야 아 아 아 아 이건 좀 어 어 그러기가 왜이렇게 짧아 어 어 으 으 으 아 이거 한칸만 했어야 되는구나 너무 가까우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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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갑자기 엎드리면 높이가 낮아져서 형타가 안맞음 그래서 튕기기가 실패했음 뭔 느낌인지 알죠 이게 안정적이야 오 으 으 으 아이생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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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